음악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충북지역 3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. 이른 새벽부터 각 학교 입구에는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 학생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. 후배 학생들은 한대 모여 교가를 부르거나 선배 수험생들이 모습을 나타내면 수능 대박과 파이팅을 외치고 따뜻한 차를 전달하며 수능 선전을 기원했습니다. 잔뜩 긴장한 채 입시라는 수험생 제자들을 토닥이며 안아주거나 하이파이브하는 교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. 시험장에 도착한 선배 수험생에게 차력격례라고 외치며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고, 합격해요 우리 함께해요 등 각종 응원가가 울려퍼지며 수능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. 한편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다음 달 7일에 발표됩니다.